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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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개운하게 육즙 육즙 여기에 우동맛이 있고 꿰맛이 있는데 이게 뭐지? 라면맛? 알았어 이거는 중화냉면풍 곤약이구요 이거는 함께 동봉되어 있던 깨소스에요 인간에 오징어 치즈가 너무 맛있습니다 치즈, 치즈까지 넣습니다 치즈, 청양고추를 꺾ugen 트럭크 골고루 연쇼 참기름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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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도 넣어주세요 어떤 거? 이거? 아 알았어 이것도 넣어줄게 준비하고 있으세요 어 알았어 몇 도야? 어 괜찮네 마트 왔는데 15분 기다리라고 해서 다른 데 가려고요 3분 뒤 그럼 드디어 도전하게 물이 없을까요? 네 이곳에다가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트 왔는데 이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저곳은 바로 이곳에서 도전을 하여 또 다른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과는 공격이 있기에 땅을 깨서 썰어 퇴근 퇴근 파 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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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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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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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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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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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콘이 좋아해요 다이콘은 정말 좋아요 해봤어요? 계란 오늘의 전화는 드레스입니다. 지난 날에 도착했습니다. 10일에 도착했습니다. 마칩니다. 안에서 드레스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예, 아까 방탄소년단에 왔을 때, 이재화가 닫고 있습니다. 이재화가 닫힐 것입니다. 안에서요, 안에서? 또다시? 뭐하는거야? 온라인 샵에서만 한다고 써있어요 1년 동안이나 문을 닫았어요 이 때 읽던 책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림을 이 종이 저 종이에 그려놔서 그림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또 언제 그린 그림이지? 아직 끝까지 완성은 못하고 미완성인 상태로 책장에 꽂혀져 있었어요 다시 보니까 반갑다 다 مع는 told 저 작업 중 여기서 뭐 찍는 거야? 아빠가 샐러드 만들었어 다음 주에 만나요. 이러면